감사합니다. 첫 곡이라 제가 여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앉아계시는 순간을 상상했지만 너무 생각보다 가까워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게 너무 다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긴장되더라고요. 근데 음악 다른 틀어줄 수 없죠? 그래도 좀 긴장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막 좀 눈을 마주치 보려고 하다가도 너무 진짜 너무 눈이어서 제가 좀 더 집중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다음 곡을 좀 떠보도록 할게요. 다음 노래는 제 첫번째 앨범의 첫번째 수록곡으로 듣던 노래인데 이 노래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노래입니다. 모든 소중한 것들은 저는 결국에는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거기서도 떠나간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 써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저도 아무렇지 않다가 그 소중한 것들이 흥가능한 순간들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휘청거리더라고요. 그 모습이 뭔가 불가능적으로 흔들리는 바람길이란다 해서 바람길이란 노래를 쓰게 됐었어요. 그래서 그런 남겨진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조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들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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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